gtp 시민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위급상할 때 자동차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특수 차량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시민들을 불러볼게요 mpc 돌잡이 콘텐츠 오프라스 mk2 두대 챔노버그 rcb 제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강도를 불러볼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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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과연 어떤 차를 타는지 보겠습니다 지우님! 간대 죽었어! 옵투를 타고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도가 옵투를 운전을 못해요 엄마! 자 강도가 옵투를 다시 쐈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면허 없으신가? 아니 지금 강도가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해요 염마 내려간마! 이런로는 2차 돌잡이 갑니다 여기에는 라이노테크, 히드라, 세비지, 세스쿼치, 채르너버그, 스페로우가 있어요 과연 어떤 차량을 탈지 보도록 할게요 왔다! 그리고 도망쳐! 도망쳐! 과연? 스페로우 당첨! 온다! 과연? 아 초코님 당했죠? 히드라! 히드라 당첨! 여러분들 강도가 히드라를 타고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운전할 수 있을지 볼게요 히드라다! 와 히드라! 히드라 타고서 이륙을 했어요 아니 운전을 우리보다 잘하는데? 시민이 히드라를 운전해? 3차 돌잡이 스타트! 여러분들 탱크에 모여서 확률을 조작해봅시다 강도 온다! 온다! 나이스 샷! 어디가 인마! 오! 어디가 또! 어디가! 옵투 설마? 강도가 옵투를 타고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강도가 있는데 이분이랑 제가 셀카를 찍어볼게요 자 바로 뒤에 강도 있죠? 철카악! 됐어! 강도를 찍어야 돼 지금 철카악! 이제 강도를 보여드릴까? 다 끝났는데? 굿바이! 왜 내리진 않아? 옵투가 그렇게 좋아? 이분은 자동차에다가 시동형 폭탄을 달아줄게요 이것을 설치하면 다른 사람이 제 차에 탔을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강도 왔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탄다! 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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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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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안 터져? 아 뭐야? 앗! 참고로 이 차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차가 맞아요 이벤은 전투용 차량을 태운 다음에 경찰과 싸우게 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RCB, 뮬, APC, 라이노 탱크, 스피드 커스터, 키드락 그리고 경찰이 참전했습니다 왔다! 됐어!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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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착합! 그런 다음에 탄 차량은? 과연? APC의 당첨! 와 경찰이 무려 5대 하지만 APC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빨리 잡아! 자 경찰의 체보 직종입니다 나이스샷! 검거 완료!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